5.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높이 들어 올리세요. 부드럽게 종아리를 뻗으면서 양발로 페달을 밟으세요. 시선은 위를 향하도록 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뻗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에는 허리가 아닌 코어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오른쪽부터 시작하세요. 앞쪽 발끝은 정면을 향하도록 하고 뒤쪽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도록 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다리에 최대한 붙이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페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rale이